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대로가 법신 골짜기 맑은 물소리는 화엄법계 부처의 설법이요 늘 푸른 소나무는 비로자나불의 모습이다 산은 산, 물은 물 스스로 진리가 되는 대자연 속에서 청정심과 평상심을 잃지 않는 것 그곳에 중생을 향해 열려있는 연화장 세계가 있다 남도의 들판을 적시는 섬진강은 서민의 애완을 보듬으며 흐르는 강이기에 마음에 찾아드는 기운이 어머니 품처럼 푸근하다 섬진강이 어머니의 강이라면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지리산이야말로 지혜로 중성의 번뇌를 끊는 문수보살이 머물만한 산이다 지리산 노고단 봉오리가 손에 잡힐 것 같은 곳에 연기암이 있다 절 마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양옆으로 산줄기가 뻗어 있어 지리산이 연기암을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기암은 백제 성황 때 인도에서 온 연기 스님이 창궐한 암자로 화엄 본문을 처음 편 도량이다 지리산에서 문수보사를 친결한 연기 스님은 문수보사를 원불로 삼아 널리 화엄 일승 지도를 펼쳤고 이후 삼촌 제자가 그 가르침을 이어나감으로써 지리산은 화엄화가 많이 한 연화장 세계가 됐다 연기조사는 연기암을 창권한 후에 화엄사를 개창했다 연기암이 화엄사의 원찰인 셈이다 1500년 화엄성지 화엄산은 동호층 석탑과 현존하는 최대 목적 건물인 각황전을 비롯해 60여 점의 국부와 보물을 간직한 선종 대본산이다 각광전 뒤편 효대라 부르는 언덕에 오르면 연기조사를 만날 수 있다 석등을 머리에 이고 앉아있는 스님성은 찻잔을 들어 공양하는 연기조사의 모습이며 탑신을 떠받치고 있는 네 마리의 사자상탑 중앙에 연꽃을 든 석상은 연기조사의 어머니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불국사 탑어탑과 함께 최고의 이형탑으로 꼽히는 사사자 3층 석탑은 자작열사가 화엄사를 중창할 때 연기조사의 효심을 기르기 위해 세웠다고 전한다 조선 중기문인 유몽이는 인간 세상의 영리를 마다하고 영영 떠나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면 오직 지리산만이 편히 은교할 만한 곳이라고 했다 은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아는 암자 연기암은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오르는 등산로에 있다 일주문을 대신하는 표석에는 얕은 지식으로 아는 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엄중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경내 중심부에 들어서면 13미터에 달하는 문수보살상을 만나게 된다 2008년 만의 스님이 국내 최대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덕분에 연기암은 명실상부한 문수보살 기도성지가 됐다 문수보살은 부처님 열반 후 인도에서 태어나 반야의 도리를 선양한 보살로 반야경을 혈집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문수보살의 오른손에 경전이 들린 이유를 10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달하니 집경에 문수의 몸은 모두 백색으로 머리 뒤에 빛이 있다고 하는데 연기암 문수보살상이 바로 그러하다 연기암은 보통의 철집과 달리 주전의 현판이 대응상적 광전으로 돼 있다 연기요사가 창건할 당시에 요사체인 해외당과 주전인 대응상적 광전만을 지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연기암은 종원 대종사의 원력으로 1989년부터 복원되기 시작해 지금의 사격을 갖추게 됐다 연기조사가 처음 화엄사상을 펼친 화엄성지답게 대응상적 광전은 비로자나불이 주불로 모셔져 있고 왼쪽에는 화신인 석가모니불이 오른쪽에는 보신인 노사나불이 봉환됐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항상 고요와 빛이 충만한 상적광전에서 법을 설한다 본래 청정한 심성은 고요한 빛으로 온 법계를 비춘다 했다 그렇다면 청정한 불성을 지닌 마음이 바로 상적광토가 아닐까 결국 이생에서 사람답게 사는 일은 본래 심성을 찾는 일인 것을 중생 스스로 마음밭을 청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관음보살이 자비의 미소를 보낸다 모든 사물은 홀로 있거나 일어나지 않고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해 하나로 융합하고 있는 무진 연기의 법칙을 화음 중심 도량에서 되새긴다 비로자나불의 아우라가 있는 대웅상적광전 옆으로 보이는 전각은 문수전이다 전체적으로 나뭇결이 살아있어 고즈넉함이 느껴진다 화엄도량에서 문수보살은 비로자나불의 협시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연기함은 문수보살을 별도로 모셔놓았다 문수보살상 곁에 지장보살상이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 지옥문을 깨뜨리는 육환장을 들고 육도의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 사람들에게 지혜의 좌표가 되는 문수보살 두 보살의 원력은 중생들을 깨우쳐 성불의 길로 인도합니다 원력이 같은 보살들이기에 정해놓은 법칙에 매이지 않고 서로 상통하는 것이리라 문수보살의 지혜는 한없는 고요 속의 밝음이라는데 중생의 마음은 상에 집착해 업장만 쌓인다 연기함은 다른 암자에 비해 규모가 있는 편이다 연기함은 다른 암자에 비해 규모가 있는 편이다 문수전 옆으로 돌아서면 눈에 들어오는 전각이 하나가 있다 묵언 수행하며 산중고독을 즐기기 맞춤인 곳에 들어선 관음전이다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구하는 선재동자의 마음으로 법당 안으로 들어선다 관음보살의 자비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어 일념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참다운 지혜의 길을 열어준다 백의 관음, 수월관음 등 관음보살은 나투는 모습도 변화무쌍하다 모습은 다양해도 사람들의 번민을 풀어주는 자비의 화신이라는 본질만은 한결같다 자비와 보시,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서원하고 법당 문을 닫았다 관음전 주변은 돌답들이 즐비하다 둥글고 모락에 쌓은 돌탑을 보며 탑을 쌓은 이들의 심상을 그려본다 마음이 전하는 불심을 손끝에 담아 탑을 쌓았으리라 돌탑을 쌓을 때의 마음은 분명 순수했으나 산물을 나서면 부지불식간에 불심은 사라지고 번뇌가 풍랑처럼 일었을 터 그런들 어떠한가 불심이 탑이 되는 순간이 연화장 세계임을 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정멸당은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날 방편이 돼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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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사 모든 시름을 잠시 접어두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승경전에서의 문수보살은 최고의 지혜를 갖춘 보살로 등장하며 삼세제불의 스승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정멸당 문수보살은 연기암 중심부에 조성된 국내 최대 문수보살상과 모습이 같다 정멸당 안팎으로 보완된 문수보살이 있기에 도량 전체에서 반야 지혜의 아우라가 느껴진다 인적 드문 산사의 정적을 깨우는 것은 수각의 물소리뿐 연기조사는 인도에서 건너올 때 수십 그루의 차나무와 씨앗을 가져와 지리산 일대에 심었다고 전한다 불보살에게 차를 공양한 후에는 깨끗한 맑은 물, 감노수로 변해 삼버님께 밭잡논이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고 연불 독경을 한 후 차를 마셨다고 한다 찻잔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화원법계의 무진 법문과 차비 광명이 가득했으리라 문수보살의 도량은 들이오는 어둠조차 광명이 된다 연기조사가 지리산에 처음 닿아 산매에 들었을 때 문수대성께서 일만보살 대중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산이 문수보살이 항상 설법하는 땅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문수보살을 원불로 삼아 문수대성의 명호를 날마다 십만송하는 것을 일가로 삼았고 그를 찾아온 청신사 청신녀에게 문수보살의 위력을 설해주었다 1500년 전 연기조사의 설법은 지금도 여전하다 마음의 본체가 어두우면 밝은 낮에도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오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방에서도 창공을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거운 짐이 실린 마차에 짐을 던져 쓰러지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 놓아버릴 뿐이다 마음 물을 열면 천하가 다 내 것이오 마음 물을 닫으면 천하가 다 나와는 멀어지는 것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라 그대가 이 세상에 올 때 빈 마음으로 왔으면 갈 때도 빈 마음으로 떠나면 본절인 것을 무엇을 그렇게 채우려만 하는가 돈과 명예, 보기는 있다가 없어지면 허망과 고통만 안겨줄 뿐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불법은 왜 모르고 사는가 마음이 고요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극락과 지옥이 따로 없거늘 무엇을 그리도 집착하고 숨차게 방황하는가 지금 자신을 보라 갈 곳 몰라 하는 그 마음만 놓아버리면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다 문수보살이 사는 연화장 세계에 성불의 길이 있고 연기의 법칙이 용해된 화엄의 바다가 있다 문수보살의 지혜로 사물이 있는 그대로 불교의 진리를 드러내는 곳 화엄사 연기암은 우리가 찾아 헤매던 상적 광토였다 상적 광토였다 한글자막 제공 및вод기 한글자막 by 한효정